안녕하세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저희의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준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은 영국 파운데이션과 다르게 바로 준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필요하고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좀 잡아야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런 분들에게 영국 의대를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의술이라든지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사람사랑유학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제 나름대로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유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사람사랑유학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학교들, 톱 학교들 여기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샌앤젤레스 더럼 대학교 학교를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요. 대표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 학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학교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좀 바른 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 세어보니까 38명이 A레벨을 통해서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물론 A레벨이긴 하는데 캔브리지, 임페리얼, 이번에 임페리얼을 갔거든요. 그리고 UCL 대학교, 킹스컬리지, 샌트앤젤레스 포함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 좋은 학생들이 사실은 제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학교, 파트너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 이런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담을 제공한다든지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왜 이런 게 제 역할이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든지 학교하고 학생의견을 듣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갔고요. 그리고 100%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라는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말에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100%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준비되는 학생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영어라든지 기본적인 자질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의 성공 요소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얼마나 독립심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질문할 능력이 있느냐, 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100% 진학이라든지, 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100%를 가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제가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 영상을 지금 만들 예정인데 지금 구분을 해보니까 제가 프리덴테이션을 만들면서 파트 9까지 제공이 되는 굉장히 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영상을 좀 나눠서 소개해드리면 충분히 내용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향을 잡고 의대가 뭐고, 의대 파운데이션이 뭐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제공하지만 내가 정말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왜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영국 의대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를 나눠놨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사람사람이 왜 의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영국 의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트 3에서는 영국 의대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 99%는 A레벨을 통해서 가죠.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1년이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의 레벨에 따라서, 영어 수준에 따라서 동기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영국 의대 입학시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어플라이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파트 5에서는, 파트 5, 6, 7, 8에서는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학교들이죠. 샌앤젤스, 유클란, 브라이틴스 섹스, 카디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입학 절장, 그리고 샌앤젤스하고 유클란은 가장 많은 학생들을 제가 보내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이틴스 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한 지 3년, 이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첫 해제에 보내고 둘째는 없었고요. 이번 세 번째 해에 아직은 등록하는 사람이 없긴 하는데 왜 이런 과정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카디프는 이번에 처음 생겼어요. 이번 2월달에 생겼는데 처음 오픈하자마자 일주일에 바로 마감이 돼서 10명밖에 안 뽑거든요. 브라이틴스 섹스에서도 10명밖에 뽑지는 않고요. 샌앤젤스는 25명 뽑고요. 유클란은 사실 인원 제한이 없긴 하지만 유클란 대학에서 150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이제까지 들어가는 학생들은 매년 10명, 20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40명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은 연극 의대입학에 대한 조언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모든 학생들을 사실은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하고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워낙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파운데이션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의대는 절박해서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질문들을 소화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연락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저도 도움을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고요. 왜 이런 관계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운데이션 학생들만 좀 봐볼까요?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보시면 2011년에 샌앤즈루스 이 학생은 파운데이션하고 샌앤즈루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2010년에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두 학생은 L레벨 통해서 갔고요. 저는 사실은 L레벨 통해서만 의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앤즈루스 파운데이션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파운데이션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10년 정도였었습니다. 보시면 2010년에 한 학생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샌조지, 지금은 사실 유니버스 런던의 샌조지 의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의대 파운데이션은 더 이상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USMLE 과정을 준비해 준 과정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 과정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2012년에 한 명, 13년에 한 명, 14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때 샌앤즈루스보다는 입학 기준이라든지 모든 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입학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샌앤즈루스, 그 다음에 샌앤즈루스 한 명 더 있고요. 그리고 샌앤즈루스 밑에 이렇게 UCL, 그 다음에 맨체스트라고 있는데 샌앤즈루스는 3년을 하고 다른 학교를, 3년은 다른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3년 동안은 프리클리닉은 샌앤즈루스하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주로 90% 이상은 맨체스트로 가고요. 그게 병원 있고, 그 다음에 UCL은 런던의 병원 있고 하겠다보니까 가는 거고요. UCL은 사실은 지원을 해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도 다시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맨체스트로스는 자동으로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에 파운데이션을 가는 학생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에게 연락을 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UCL은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UCL은 못 가고 그때 당시 NUY 골로에 있는 학교거든요. NUY 골로에 있는 아일랜드인 학교거든요. 이쪽으로 갔고요. 한 친구는 헝가리로 갔던 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함에도 가고 진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대를 다 입학을 좀 시켜왔던 외에 이런 경험이고요. 사실 헝가리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정보가 있고 지원하면 들어가는 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학생 스스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많이 없고요. 하지만 NUY 골로에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좀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한 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학생이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었고요. 두 명 있었고요. 2019년에 사실 작년에 가는 학생은 한국 학생 다섯 명 중에서 제 학생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학생은 RCSI라는 곳을 갔고요. 또 여기 있지 않는 한 학생이 유클라인 의대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100% 입학을 지금은 유클라인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이 의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갔고요. 나머지 학생은 모두 A레벨을 통해서 의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2020년 9월, 9월에 이제 의대에 입학을 하는 학생의 현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2020년 6월에 A레벨 시험 자체가 CH의 칼리지 센터 어저스먼트 그레이드로 바뀌면서 사실은 A레벨 점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거죠. 학교 자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A레벨 점수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서 더 많은 학생이 붙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준비하고 수의대를 준비하고 했던 학생들이 A레벨 점수 때문에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A레벨이 실제로 제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입학을 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중에는 본인은 다 A스타를 만드는 학생인데 칼리지 CAG를 통해서 뭐 A제로가 하나 있다.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명이 갔는데 임페리얼 칼리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UCL 그리고 유니버스드 칼리코코 이 학생도 다른 학생을 받고 이쪽으로 가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샌조지 그래나다. 이쪽은 카리비안에 있는 의대인데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학생 5는 에딘버러 스위데아를 갔고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학생은 한 학생은 NUI 골베이를 갔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학생은 버밍엄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째 학생부터 5번째 학생은 옥스포드에 있는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를 통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학생은 MPW로 통해서 갔고요. 6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A레벨 갈 때 도와주는 학생은 아니고 1레벨 중간, 그 다음에 A2 시작할 때 저를 만나서 포기하지 않을 걸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여격적이었지만 결국엔 좋은 기회를 좀 잡았고요. 참고로 여기서 NUI 골베이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NUI 골베이를 좀 약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 에일랜드 국립대입니다. 한국 학생 5명을 뽑기로 올해부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서 예를 들면 1레벨 떨어졌다, 파운데이션 떨어졌다 라고 하지만 성적은 괜찮다. 그런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고 영국보다는 의대 입학이 약간은 좀 낫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한다. 그리고 사이언스를 충분히 공부해왔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학생인데 파운데이션 학생은 딱 한 명을 시작을 했어요. 4개의 파운데이션 학교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딱 한 명을 시작을 해서 한 명이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 인터뷰 준비라든지 왜 이런 게 잘 안 됐던 건지 떨어지고 NUI 골베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인데요. 2021년에 톱 학교를 대도전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학교를 같이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이 있고요. 2021년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영국은 의대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해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만 17세, 16세가 된다고 하면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간 학생이 한 명이 있고요. 이제까지 사람사랑유학원이 왜 의대를 전문을 하고 있는지 사람사랑유학원의 저희 학생들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국 의대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영국 의대를 굉장히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학생들이 정말 엑셀렌드한 학생들이 미국 일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옥스보드 캔브리시라는 되게 좋은 학교가 있었지만 미국의 아이리브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톱 학생들이 하버드라든지 예일을 간다 라고 하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영국에서 공부는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옥스보드 캔브리지에 왜 이런 교육 그리고 그 옥스보드 캔브리지에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잡을까? 톱 학생들이 그리고 꿈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영국으로 좀 유다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의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제 학생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코노머스러, 그 다음에 로로, 옥스보드, 캔브리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네틴 지니엘, 옥스보드를 갔고요. 임페리얼, 유시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고요. 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국 의대가 주는 게 뭔지 장점이 뭔지 왜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의대를 가지 않더라도 의대에서 제공하는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정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을 공부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나머지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